한국 컨택트렌즈 업체가 불법으로 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. 캘리포니아 지법에 따르면 한국 컨택트렌즈 제조회사 지오메디컬과 대표 박화성 씨는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허위로 신고해 미국에 들여오는 등 불법 통관 관련 5개 혐의를 적용받아 지난 27일 기소됐습니다. 지오메디컬의 제품은 지난 2013년 미생물 오염 판정을 받고 연방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수입 제한과 미국 내 유통이 금지됐었습니다. 하지만 업체는 7만 달러 상당의 컨택트렌즈를 200달러 미만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세관에 제출했습니다. 이는 200달러 미만의 수화물이 FDA 검사와 압류는 물론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. 검찰은 지오메디컬에서 제조된 컨택트렌즈를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해온 화장품 판매업체 아이타카시마와 TS그룹도 함께 기소했습니다.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박 씨에게는 최대 10년형 지오메디컬에는 50만 달러와 불법 유통업체 두 곳에는 20만 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.